안녕하세요 대전의 집주의 심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대학 랭킹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어느 대학이 이번에 순위가 뭐 크게 올랐다느니 뭐 이 대학은 이번에 10개단이나 떨어졌네 하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구요 이러한 대학을 졸업 후에 맞닥뜨리게 되는 취업과 관련해서요 미국 대학 랭킹이 취업 기회에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대학을 졸업했느냐 하는 것은요 취업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상위권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과연 취업에 얼마나 중요한지 또 글로벌 시장에서는 그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대학 랭킹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중요하게 여겨지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미국 대학 랭킹은 US News & World Report, QS 세계대학 랭킹, Times Higher Education, TH 등 여러 기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랭킹들은 교육의 질, 연구 성과, 교수진의 평판, 학생들의 성공률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해서 순위를 매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랭킹이 생긴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참고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표를 제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순위는 단순히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대학 스스로의 평판을 만들기도 하고 또한 기업의 고용주들이 인재를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미국 내 취업 시장에서 대학 랭킹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상위권 대학을 졸업한다라는 것은요 특히 대기업이나 금융권, 법률 같은 직종에서는 큰 메리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뭐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예일, 스탠포드와 같은 상위 대학 졸업장은요 그 자체로 하버드 출신, 예일 출신, 스탠포드 출신과 같이 그 자체로 브랜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학교들은 기업들에게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투자은행이나 컨설팅 회사, 러폼과 같은 분야에서는요 상위권 대학 출신자가 초기 면접에서부터 유리한 위치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들 어깨에서는 학교의 명성과 학력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상위 대학 졸업장이 분명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모든 산업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근 테크 기업, 특히 실리콘밸리에서는요 학력보다 실무 능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같은 대기업들도 학력보다는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더 중요하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상위권 대학이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성공적인 취업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어... 일 예로요 최근 구글에 입사한 한 학생의 경우에 중상위권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그렇지만 대학 시절에 여러 실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또 독창적인 포토포리오를 준비한 덕분에 구글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워싱턴 스테이트를 졸업함과 동시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를 했는데요 이 학생의 말에 따르면요 자신의 학교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하는 졸업생들의 숫자가 매년 상당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요 실제 역량과 경험이 상위대학 졸업장 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내에서 상위권 대학 졸업장이 여전히 대기업이나 전문 직종에서는 유리하지만요 테크업계와 같은 곳에서는 학력 외에 다른 요소들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취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대학 랭킹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학은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 상위권 대학 졸업생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이들 대학은 세계적인 연구성과 네트워크를 자랑하기 때문에 졸업생들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요 하버드, MIT, 스탠포드와 같은 상위권 대학 출신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은요 대학 랭킹과 학벌을 무시하지 않고요 이를 통해서 지원자의 기본적인 역량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아시아에서도 미국 상위권 대학 졸업장은요 뭐 특히 한국이나 중국,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는요 아주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기업들은 미국 상위권 대학 졸업생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대학이 가진 명성 덕분에 채용 과정에 있어서 큰 신뢰를 주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미국 명문대 출신 동문 네트워크도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미국이나 전세계에서 마케팅을 하려고 하면 이러한 동문 네트워크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한 예로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을 졸업한 한 학생 중에 하나가 한국의 대기업에 입사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 학생의 경우에는 학력 덕분에 입사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었고요 결국 성공적인 커리어를 지금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중상위권 대학 출신이었지만 실무 경험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글로벌 기업에 취업한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학력 외에도 실제 경험이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 상위권 대학 출신이 큰 이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실제 역량과 경험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위권 대학 졸업장이 취업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요 그것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최근 취업 트렌드는요 학력보다는 실무 능력, 경험, 그리고 창의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리콘밴드의 스타트업이나 테크 기업들은요 코딩 푸트캠프 출신이나 비전통적인 교육 배경을 가진 인재들을 채용하기도 하죠 특히 만약에 학위가 없다 하더라도 프로젝트 경험이나 인턴십에서의 성과,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벌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성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한번 결론을 내볼까요 미국 대학 랭킹은요 취업 시장에서 여전히 중요한 요소인 게 분명합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전문 직종에서는요 분명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결국 개인의 능력과 실제 경험, 네트워크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학 선택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무 경험과 영향 개발에도요 꾸준히 신경을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미국 대학 랭킹이 취업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지에 따르면요 최근 연구에서 글로벌 대학 상위 12위에서 2만위까지의 대학 중에 294개 대학 출신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가상팀에서 2개월 동안 일을 하고 그 성과를 관찰해 본 결과요 상위권 대학과 글로벌 평균 대학 출신 졸업생들과의 업무 성과는 사실상 상위권 대학 출신자들이 높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그리 크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위권 대학의 학습 환경이나 학생 간 경쟁 심리가 평균 수준 대학들보다 더 높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현재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겁니다 아직 대학 입시 준비를 하는 학생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명성이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러 환경적인 요인이나 개인 능력 등으로 목표한 최상위권 대학 입시에 실패했다 하더라도요 결코 여러분들의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최대한 살려줄 대학을 찾아서 노력을 하신다면 졸업 후에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전문가의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